0775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유니퀘스트입니다. 유니퀘스트은 비메모리 반도체 솔루션 공급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1993년 개인회사로 시작하여 1995년 11월 법인으로 전환함 해외 유수의 비메모리 반도체 제조사로부터 우수한 반도체를 국내 시장에 공급할 수 있는 대리점 계약을 통해 반도체를 포함한 기술지원, 교육 등 토탈 솔루션 사업을 영위함 2022년 12월 말 현재 종속회사는 AI 매틱스, 어데스 솔루션, 한계사임 창업투자조합 3곳의 투자함, 상장사인 드림택과 나무가 등을 계열 회사로 둠 기업개요 대시 동사는 1995년 11월 반도체 및 전기, 전자부품의 제조, 판매 및 수출이법을 주요 사업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으며 2004년 8월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되었음 대시 해외 비메모리 반도체 제조사로부터 국내 시장에 공급할 수 있는 대리점 계약을 통해 이트 제조사 등 고객사들에게 반도체 뿐 아니라 기술지원, 교육 등 토탈 솔루션을 지원함 대시 종속회사로는 어데스 솔루션 개발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주. AI 매틱스와 주. PLK 글로벌 통신장비 부품 개발 및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 주. IoT 링크 등이 있음 재무 대시 국내 및 해외 시장을 중심으로 반도체 유통 및 차량용 전장 부문의 매출이 호조를 보인 가운데 용역 부문의 국내 매출 급증으로 전년 대비 외형 신장 대시 규모의 경제 효과에 따른 비용 부담 완화로 영업이익률은 전년 대비 상승하였으나 금융 수지 및 기티 영업의 수지 저하와 지분법이익 감소로 순이익률은 하락 대시 국내외 경기 침체에 영향으로 국내 이트 기업들의 신규 개발이 지연될 것으로 전망되는 바 자회사를 통한 사업 다각화에도 외형 성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됨 2023년 8월 9일 기준 장마감 유니퀘스트의 시가 총액은 4189억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유니퀘스트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피 389위입니다. 유니퀘스트의 상장 주식수는 2616만 7938주입니다. 유니퀘스트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유니퀘스트의 퍼은 12.13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2.19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4.59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796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3196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63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320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18배, 13536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1.25%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0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90번지억원, 245억원, 409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205번지억원, 604억원, 441억원입니다. 유니케스트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75번지 58%이고 유보율은 2372.19%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605.1위이며 전일 대비해서 31.14 더하기 1.21%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908.98이며 전일 대비해서 16.64 더하기 1.86%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니케스트의 2023년 8월 9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6,01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6,000원보다 1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5,86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습니다.